성격이 제일 좋은 아이가 셀림 너무 예쁘죠 말없이 봄 어디 아프니? 어? 버려졌나?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오면 어떡해 고양이가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오면 어떡해 어딜 데려가 줄까? 오는 애를 어떻게 가라고 하겠니 병원 가자 병원 가 넓은 곳에서 하필이면 내 앞에 와가지고 아유 정말 진짜 내가 너 나 여기 있는지 알고 온거야 혹시? 아이고 내가 알고 가줄게 아이고 알았어 괜찮아 누가 버린 것 같죠? 유기묘 길고양이 아니야 왜 이렇게 했냐 밥은 혹시... 수영을 맡고 있는 거예요? 아니요, 수영을 보고서 해주셔도 돼요 아니요..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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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원래 이렇게 수다를 많이 떨었어요? 아멘 아멘 원래 이렇게 수다쟁이야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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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기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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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의 영역을 침범하지는 않을 거야. 걱정하지 마. 응? 뭘 또 하악이야. 우리 위로 들어간 건 우리 둘이 장면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야. 밥은 혹시... 이제 죽을 거에요. 수익을 맡고 있는 거에요? 아, 수익을 맡고 있는 거에요? 아니요. 수익, 이제 검사 결과 보고 수익상 드려야 돼서. 아, 네네. 식탐이 엄청나다며? 야! 너무한 거 아니야, 이거? 식탐이 이 정도라고? 살겠다, 야. 너 살겠어, 진짜. 알았어, 알았어. 금방 죽게. 알았어, 죽게, 죽게, 죽게. 아니야, 아니야. 야, 야, 야. 살아야 되겠다. 루니야, 그치? 전투적으로 이렇게 먹는다고? 약을 그렇게 뿌렸는데? 약을 그렇게 뿌렸는데? 약을 그렇게 뿌렸는데? 약을 그렇게 뿌렸는데? 대단해요. 대단해요. 우리 풀이. 대박. 클리어하셨어. 하나 남았네 저기 그 위에 그 위에 옳지 야 이따 아껴두 아껴두다가 이따 먹으려고 그러냐 어? 아멘 아멘